양배추에 이런 효능이 11가지나 있다고? 콜레스테롤 배출과 혈당에 좋은 채소하면 당연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요거트와 올리브와 3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과거에 서양에서 로마군이 행군을 할 때 양배추를 섭취한 덕분에 의무병이 필요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타임즈에서는 세계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로 양배추를 선정했는데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양배추의 효능 11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위협 및 위궤양 등 위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양배추의 효능 중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위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유가 손상된 세포조직을 재생시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섬유질과 무기질 성분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위의 세포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협이나 위궤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깨어난 항암 효과로 양배추는 항암식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셀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과 발생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셀포라판은 위험의 원인균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위험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3.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 아미노산, 칼슘 등이 풍부합니다.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줌으로써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양배추는 나물이나 채소 중에서도 단맛을 내는 당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고우면 그 맛이 살아납니다. 아삭아삭, CP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포만감도 높은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를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양배추는 피부 미용에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여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자궁이 약한 여성분들에게 양배추는 약이 됩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에스트로겐을 억제시켜서 유방암과 자궁병부암을 예방시켜주는 효과로 자궁점막을 강화시켜 여성들에게 좋다. 5. 여드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의 칼륨은 체내에서 연분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위괴양이나 위장치료뿐만 아니라 여드름 치료에 효과 있다. 6. 장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양배추의 섬유질은 장내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장의 원활한 기능 개선으로 인해 배변활동 역시 원활하게 함으로써 변비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7. 뼈 건강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에는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양배추의 비타민 k 성분이 뼈의 단백질 성분인 오스테오카신의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또한 비타민 k는 상처로 인한 출혈과 상처의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염과 골다공증 등과 같은 뼈 관련 질환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8. 빈혈 개선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의 철분은 빈혈 예방 및 빈혈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엽산은 혈류의 흐름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기에 빈혈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9. 다이어트 및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식물성 섬유가 많아 섭취시 장운동을 도와줍니다. 활발한 장운동은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은 열량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섬유질 또한 풍부에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 식사량을 줄여줍니다. 10.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벽의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위벽 상처의 회복을 도와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토, 설사 발열 등과 복통 배려 문제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11.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의 살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의 억제로 해독작용이 있다. 양배추의 살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